안녕하십시오. 지금 역사통 19는 지금 노래입니다. 역사통 20은 역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다 모아보겠습니다. 파트 1, 2, 3로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역사는 흐른다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나요? 그래서 1분에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빨리 하는 거랑 단순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 3, 시작.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고급은 간 뜻으로 날 세우니 대전선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원 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새. 만주 벌판 달려라 왕교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백결선생 떡방아 삼천국녀 이자왕. 황산벌의 계백.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말 먹자은 김유신 통일무무한 원효대사 해굴물 해초천축구. 바다영자 장보고 바래대조영 기주대척한 감찬서의 거란조. 부단정치 정중부 합포채무선 중립치령 김부식 진울국사 조개종 이천천천태종 대마도정벌이종부. 일편단심 정몽주 목과실은 문익점 해동공자 최충 상국유사이련 역사는 흐른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하라. 최영장군의 말씀 받들자. 황의정승 맹사성 과학장용실 신숙주와 한명회 역사는 한다. 심만양병일국주리태계 심사인당 오죽헌. 잘 싸운다. 곽재우 조원 김시민 나라고 하니 순신. 대중태세문단세 사양육신과 생육신. 운받쳐서 논개 행주치마거니 역사는 흐른다. 번쩍번쩍 공기통 의적인 걱정. 대쪽같은 사막사 어사와 문수. 상영공부 한석봉 다른 품속도. 방랑시인 김사카치도 김정호. 영조대왕 신문고 정조규장각. 목민심서 정약용. 녹두장군 정봉준 순교인대관. 서하가무황진이 못살겠던 경례. 삼일천하기목균. 안중근은 매국. 이완용은 매국. 역사는 흐른다. 별에는 반민동주. 종두지석양. 삼십삼인 소멸위. 만세만세 유관순. 도산한창우. 어린이날 방정한. 이수용과 심수네. 장군의 아들 김두환. 날자꾸나 이상. 강소그림중섭. 역사는 흐른다. 그래서 이건. 이건. 얼굴에서 많은 얘기죠. 그런데. 뭐가 제일. 여러분들이 제일. 제일 좋아하는 위인은 뭐일까.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저는. 어. 한. 60%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다음건. 통. 20입니다. 네. 감사합니다.